안녕하세요. 호빈입니다. 오늘은 폼보드를 이용해서 코러크 같은 넓은 외모장 같은 거 있잖아요. 핀으로 꽂는 거. 그걸 만들어 볼 건데 폼보드가 은근 약하데도 은근 세거든요. 약해 보이는데 은근 세가지고. 근데 이거를 스튜디오로 만들까? 미니 스튜디오? 하다가 아니야. 미니 스튜디오로 제 남자친구 가지고 있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걸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선반으로 만들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낙서장으로 만들까? 뭔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꾸며보고 싶어서 이걸 잘나가고 예쁘게 쓸까? 하다가 넓은 면적에서 좋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붙일게요. 저 도착제 해두다가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좀 해보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개를 안 하다가 계속 리뷰를 붙다가 리뷰를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마라밤 이렇게 파늘 완성을 했는데 확대가 됐어. 화면이 이렇게 파늘 완성을 했는데요. 엽서랑 압정 스티커 붙여서 꾸며가지고 나름 귀엽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귀엽죠? 빠른 공개 빠른 공개가 아니라 빠른 촬영? 좋아요. 굿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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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